외출이 부담스럽다. 사람들이 모인 곳은 꺼려진다. 그렇다고 운동을 포기할 수는 없죠. 홈트레이닝. 집에서 제대로. 운동하며 건강을 지키는 법 알아봅니다. 집안이 놀이터가 됐네요. 3남매가 함께 뛰니 정신이 없는데요. 코로나로 계약이 늦춰진 요즘 흔한 일상이죠. 게임이랑 운동이랑 콩 선물이랑 세연이 놀아주기도 작고 해요. 그전에는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지금은 집 밖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죠. 외출하는 게 좀 힘들어져가지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도 힘겨워질 즈음. 드디어 승곤 씨가 컴퓨터와 TV를 연결합니다. 얘들아 이제 운동하자. 자 하자. 워밍업. 아이들과 함께 운동 시작. 진짜 집에서 운동 필요해요. 집안에만 있어 조미 쑤시던 아이들도 잘 따라하네요. 집중하고 있어요? 컴퓨터를 한 거는 한 달 정도 됐어요. 야외에서 운동을 해오다가 나가는 게 외출이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홈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시작하게 됐어요. 아이들과 함께 홈트레이닝에 도전한 지 이제 보름째라고 하는데요. 요즘 인기 만점인 너튜브를 활용합니다. 그렇죠. 원래 그전에는 뭐 태권도 학원을 다니, 태권도 도장을 다니던 거 했을 때는 꾸준하게 운동을 했었는데 지금 외출이 안 되니까 운동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홈트하면서 같이 이제 몸을 움직이고 하니까 운동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혼자서 아무것도 없이 자료 없이 하니까 좀 힘들었었는데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 굉장히 쉽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채널들이 많거든요. 그거 보면서 따라하면 아기들도 아이들도 쉽게 같이 함께 운동할 수 있어서 그 방법을 이용하고 있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잠든 밤마다 혼자 홈트를 했습니다. 운동은 해야 했고 외출은 힘들어지면서 선택했는데 효과는 만족스럽답니다. 제가 체중이 갑작스럽게 불어가지고 80kg 이상까지 쪘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제 외출이 힘들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홈트로 옮겨온 거죠. 나가기가 힘들어지니까. 그 전부터 운동을 하면서부터 다시 이제 체중 감량이 시작돼서 제가 가장 많이 나갔을 때가 84kg까지 나갔었는데 지금은 72kg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과체중 시절에 비해 많이 날씬해졌다는 승곤 씨. 사실 확인 들어갑니다. 73.3kg. 승곤 씨 앞으로도 쭉 아이들과 홈트로 건강하길 바랍니다. 홈트에 뵙다. 홈트?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운동을 전혀 못해가지고 집에서도 제가 좀 할 수 있는 운동을 배워보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에어로빅으로 운동을 해왔다는 유미 씨. 홈트레이닝도 무작정 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효과가 더욱 높아지겠죠. 그나저나 홈트로 어디를 빼고 싶을까요? 요새 너무 매일 집에서 먹기만 해가지고 뱃살을 좀 많이 빼고 싶고 저희 딸은 허벅지살을 빼고 싶다고 해서 홈트를 통해서 많이 빼고 싶습니다. 일단은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격히 뛰거나 이런 동작들은 하지 않을 거고요. 간단히 그냥 몸으로 하는 다리 운동인 스쿼트, 플랭크, 그 다음 이제 엎드려서 진행을 하는 슈퍼맨 로우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스쿼트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리 운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다리 운동 자체가 저희가 칼로리 소모가 굉장히 높아요. 근육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허벅지살을 좀 빼고 멍덩이 힙업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 먼저 골반이 있잖아요. 골반 너비보다 살짝만 넓게 벌려서 서주세요. 이 상태에서 발은요. V자 각도로 만들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뒤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의자에 앉는다고 생각하고 앉아보세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저희가 무릎은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 바깥으로 벌려주시면 되세요. 자 올라오시고요. 내려올 때는 천천히 하나 둘 올라올 때는 하나 이 속도로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하나 둘 자 여기서 하실 때 주의사항 하나 더는요. 힘들죠. 하나 둘 하실 때 허리가 말리지 않게 가슴은 살짝만 펴주세요. 오케이. 자 일어나시고 또 무릎을 발 바깥으로 넣으면 안 돼. 차렷 자세에서 골반 너비보다 살짝만 넓게 서주세요. 자 하나 둘 그대로 일어나시고 하나 자 다시 하나 둘 자 일어나시고 둘 밑에서 버텨볼까 한 번 자 하나 둘 하실 때 아까 말씀 드렸듯이 무리하지 말자고요. 초보인 유미 씨에게는 10개가 적당하다고 하네요. 버트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플랭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게 되면은 칼로리 소모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복부뿐만 아니라 허벅지 그다음에 이제 엉덩이 전신 운동에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엎드려주세요. 자 엎드리신 상태에서 주먹을 주시고요. 팔꿈치를 바닥에 짚어보세요. 발 앞에 끝은 바닥을 짚어주세요. 네 앞꿈치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무릎하고 엉덩이를 바닥에서 띄워볼게요. 자 플랭크는 하실 때 몸은 일직선으로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팔꿈치로는 바닥을 밀어주시고 자 무릎은 짚 펴주신 상태에서 배에 힘 이렇게 이 상태로 10초만 버텨볼게요. 자 하나 저래도 배가 닿을 것 같은데 둘 셋 배도 부대주더라고 하실 때 제가 위에서 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힘을 단단하게 주셔야 되세요. 지금 온몸이 부들부들 하실 거예요. 플랭크 동작은 초보자의 경우 30초가 적당한데요. 가만히 있는 거 같아요. 할만하다 싶으면 1분까지 버텨보는 것도 좋습니다. 누가 등을 누른다고 생각하면서 도전하는 플랭크 이제 할 수 있겠죠? 가만히 있는데 뭐가 힘들죠? 다리를 올리는 게 아닌가요? 스페어맨이랑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합쳐서 만들어진 운동인데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뒤판 등하고 허리 엉덩이를 좀 중점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손은 만세 다리는 쭉 펴신 상태로 자 손과 발을 동시에 지면에서 살짝만 3cm 정도만 뛰어볼까요? 오케이 팔꿈치는 옆구리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자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자 이게 하나 놓을 때는 천천히 하나 둘 자 둘 자 다섯 개만 해볼게요. 자 하실 때 여기서 주의사항은 목이 너무 뒤로 꺾이지 않게 바닥을 보시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고무줄이 손에 걸려있다고 생각하시고 배가 나와있으니까 쉽겠나? 천천히 손으로 당겼다가 놓으실 때 천천히 호흡이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스페어맨은 머리랑 발을 뛰어서 있는 다섯 개가 적당합니다. 다섯 개씩 4에서 5세트 정도 해야 하는데요.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스커트도 맨몸으로 하셨을 때 간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못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리가 갈 수 있고요. 그러실 경우에는 다른 운동으로 대처해서 운동을 하시거나 짐볼 같은 보조도구를 통해서 난이도를 좀 낮춰서 진행하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매일 운동을 하고 있다가 운동을 지금 오랜만에 하니까 기분도 되게 좋고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니까 기분은 되게 상쾌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 스커트 동작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해봤었는데 오늘 좀 제대로 동작을 배워서인지 몰라도 허벅지랑 허리하고 뱃살이 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플랭크 동작 같은 경우도 전실 운동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슈퍼말로우도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과 함께 집에서 즐겁게 할 수 있는 동작 같습니다. 외출 자제,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운동은 필수! 여기에 바르고 규칙적인 홈트레이닝으로 근력을 키우고 건강을 지켜보세요!